오늘 오전 국회 앞에서 다소 기괴한, 특이한 퍼포먼스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화면에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검은색 물감을 얼굴과 상의에 잔뜩 묻히고 CO2로 적힌 풍선을 힘겹게 짊어지고 있는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걸 표현하고자 했는지 그 의도를 아시겠습니까? 기후변화 대응에 신속한 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탄소중립법 개정 등을 촉구한 현장이었습니다. 이들 단체가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를 짚어드리면요. 10명 중에 8명이 의정활동에 기후위기 대응이 중요하다라고 답을 했고요. 기후위기가 경제위기냐? 이 질문에 99%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오늘은 세계 환경의 날입니다. 기후위기는 더 이상 미래의 과제가 아니라 우리가 직면한 반드시 극복해 나가야 하는 의제입니다. 오늘도 TV는 MBC 경남, 라디오는 JLFM, 유튜브는 MPTACA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할 예정이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2244와 유튜브 MPTACA 실시간 채팅.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저희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뉴스테이블부터 출발합니다. 한주의 시작 뉴스파다, 뉴스테이블부터 출발하겠습니다.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조재욱 교수, 부산일보 강대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경찰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서 MBC 기자 자택, 국회, 그전에 MBC 본사 보도국까지 포함돼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는데 이때 한상혁 방통위원장까지 면직을 하면서 야, 이거 정부의 방송 탄압이 시작이 됐다, 경찰의 과잉수수다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 엿새가 지나고 오늘 또 압수수색이 있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정리부터 해주시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서 MBC 기자를 압수수색한 경찰이 이번에는 같은 내용으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휴대전화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앞서 무소속 김민석 의원이 한 장관과 그 가족의 주민등록 초본 그리고 부동산 매매 계약서 등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가 유출된 정황이 있다면서 자신에게 자료를 건넨 제보자 A씨를 지난 4월 경찰에 고발했는데요. 경찰은 인사청문회에서 인사청문을 준비하면서 한 장관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가 외부로 나간 의혹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MBC 기자와 최 의원 등이 연루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법사위 전체회의 너튜브에 검색을 해보시면 둘이 정면 충돌하는 영상이 계속 해제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경찰의 압수수색 과잉수사다 이런 표현도 있었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압수수색 일수가 취임 1년 동안에 193일입니다. 그렇게 많아요? 문재인 정부는 8일, 이명박 정부는 1일밖에 안 되고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임기 전체 압수수색 일자하고 거의 맞먹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우리 야당도 그렇고 또 많은 국민들이 범죄 사실에 대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압수수색도 필요한데 그런데 대통령주의 주변과 관련된 의혹 이런 것에 대해서는 검찰이 선제적이고 조금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잖아요. 유독 야당을 상대로 압수수색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야권을 향한 과잉수사다 이렇게 표현도 하기도 하고 이번에 유출된 개인정보는 인사청문내와 관련된 기초자료거든요. 이 기초자료 같은 경우에는 공직 후보자를 검증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인데 이거는 이제 공익적 성격을 때예요. 그래서 관례적으로 과거의 의원들이 언론에게 또 전달도 많이 하기도 했고 언론도 그 의원들을 통해서 입수를 한 게 관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최강욱 의원의 휴대폰 압수수색이라든지 또 MBC 언론사의 압수수색은 조금 그런 측면에서 도관 넘는다. 이렇게 평을 내리는 사람도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국 전 장관 조민 씨 생활기록부 유출과 관련해서 비교해서 말들을 많이 하곤 하던데 말씀대로 위법한 사안이 있다면 압수수색 당연할 수도 있겠고요. 하지만 일각에서 우려하고 있는 방송탄압 또는 보복성 수사가 이어진다면 압수수색이 이어진다면 또 다른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다음 이야기 저희 넘어갈 건데 노조에 이어서 이제 시민단체 때리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국고보조금 관련 이야기인데 정부가 최근 3년간 국고보조금 사업 감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강대한 기자 일단 비리 규모 같은 경우는 억소리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최근 3년간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총 9조 9천억에 달합니다. 정부에서 국고보조금 사업과 관련해서 비영리 민간단체 1만 2천여 곳을 그러니까 총 6조 8천억 원어치를 감사한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를 통해서 1,860여 건에 대해서 부정과 비리가 적발이 되었고 현재까지 확인된 부정사용 금액만 314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이들 사업에 대해서 이제 보조금을 환수하고 형사고발하고 수사 의뢰 등 강력한 조치는 물론이고 이제 내년도 보조금도 5천억 원 이상 삭감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목적 이외의 사용 내부 거래 등 건수에 대해서는 감사원에 추가 감사를 의뢰한다는 계획이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지역 경남만 따로 나온 통계 같은 거는 있습니까? 일단 경남의 모협회에서 2020년도에 중장년층 취업 지원 사업에 참여하면서 대표가 운영하는 업체와 사무실 교육장 임대차 계약에 체결해서 이제 745만 원 정도 부정 집행하였다라는 내용은 확인은 됩니다. 그렇지만 어느 지역에서 어느 단체가 보조금을 많이 타갖고 적게 타갖고 얼마나 부정 사용했는지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파악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정부가 이제 지자체가 재정 행정하는 데 있어서 필요할 때 지원을 해주는 게 국고 보조금이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국고 보조금이 함부로 사용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감사를 해야 된다라는 정부의 말은 충분히 설득력은 있는 것 같거든요. 저도 이제 국고 보조금을 받고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통일부로부터 이제 그 사업 자금을 받아가지고 경남 지역의 통일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맨날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 강도가 매우 세요. 때로는 너무 지나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좀 억울한데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주의 경고 조치가 내려지면 다행히 한수 조치 이런 건 안 일어났기 때문에 그나마 좀 다행으로 생각을 하는데 국고 보조금은 국민의 세금이잖아요. 그래서 돈은 투명하게 쓰는 건 분명히 맞고 또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진행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나 너무 지나친 감사로 인해가지고 사업이 진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간섭을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좀 당부도 드리고 싶습니다. 교수님이 좀 감섭 많이 받으셨습니까? 네. 몇 년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감사를 강화하는 것인지 간섭을 강화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마디 했어요. 오늘 어떤 내용입니까? 맞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 오전 국고 보조금 감사 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 보고받고는 보조금 비리에 대한 단제와 한수 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이보다 앞서서는 국민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시하고 관리하여야 한다면서 국민이 감시에 참여할 수 있는 포상제 등 신고제를 구축하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감사 같은데요? 지금까지 듣느냐면요. 어떻게 보세요? 아, 여태껏 보조금 비리 문제가 발생하면 한수 조치 해왔잖아요. 또 경고도 좋고. 그러니까 이번이 새로운 얘기는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보조금 취급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다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좀 이례적이고. 그리고 갑자기 왜 그러는 걸까요? 저는 이렇게 한 이유는 있다고 봐요. 분명히 뭐라고 언급했냐면 최근 3년간 감사를 실시하겠다 했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문재인 정부 때 지원을 받은 단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한다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강도 높게 감사를 실시하겠다. 이런 의지가 내포가 되어 있는데 문제는 민간단체, 시민단체들이 정치화된 부분도 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친정부, 친정권의 우호적인 성향을 띠는 단체들에게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돈을 취급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부분이고 또 그래서 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뭐라고 언급을 했냐면 국고보조금이 문재인 정권에서 2조 원 이상 늘어났다. 그런데 이를 감시할 정부 시스템은 취약했다. 이렇게 언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시기 때 지급된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조금 밀밀하게 조사를 하겠다. 그때는 문제가 있었다. 그렇죠. 그래서 정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윤석열 정부는 국고보조금을 받은 시민단체하고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이끈 카르텔을 형성한 관계다. 그런 측면에서 철저히 감사를 하고 앞으로 시민사회가 시민단체가 정치화되는 것을 조금 막겠다. 이런 의지가 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정부가 발표한 감사 결과를 보면 이런 것도 있어서의 사례 중에 하나인데 무친 영웅찾기 사업을 한다면서 보조금을 수령해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 강의를 편성해 또 강의문 작성자도 아닌 사람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태 등 이렇게 언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시민사회단체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또 반발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분명 듭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하태경 의원이 위원장이 됐는데 지난달 29일 시민단체 선진화 특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더욱 이제 총선 앞두고 노동계에서 시민단체까지 한번 더욱더 이렇게 길들이기 나선 거 아니냐. 이런 시선도 있던데요. 길들이기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측면이냐면 현 정부 노골적으로 비판하지 마라. 우리 윤석열 정부에게도 힘을 보태달라 그러면 보조금 지급해 주겠다. 이런 내용도 담겨 있는 것 같고 비판하면 보조금 대폭 삭감하겠다. 이런 것도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시민단체들을 정치적으로 길들이겠다. 이런 게 보이는데 보조금 줄인다고 해서 그다음에 보조금 지급 안 한다고 해서 시민단체가 정치적으로 유축이 되겠느냐. 저는 아니라고 보고 오히려 정부에 대한 반발심이 더 커지지 않을까. 결국 정부 예당에게 총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알겠습니다. 우리 다음 얘기를 빨리 해봐야 되기 때문에 세 분 다 오늘 두 분 다 슬리퍼 안 신고 오셨죠? 슬리퍼 얘기입니다. 얘기 좀 해주세요. 최근 창원시가 지역 시의회 소방을 포함해서요. 모든 실과 읍면 동장 앞으로 공무원 근무 중 복장 관련 주의 안내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내용은 슬리퍼를 착용한 상태로 민원인을 응대하거나 복도 화장실을 다니는 경우에 이에 대한 민원 지적 사항이 있어서 전 직원께는 규정에 맞는 복장을 착용하고 동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무 관리에 철저히 기여해달라는 내용입니다. 해당 공문이 발송된 이후로 창원시 공무원 노조 홈페이지가 좀 부글부글 끓고 있는 모습이고요. 일부 말을 빌려오면 편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등 볼멘 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 쿨비즈로 해서 반바지도 입고 출근한다고 했던 것 같기도 한데 일단은 슬리퍼를 민원인의 얘기대로라면 지금 불량하다고 봐서 이런 공문이 내려진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충남 서산 한 면사무소에서는 또 수박 논쟁이 있었어요. 수박을 공무원들이 먹고 있다가 찾아온 민원인에게 건네지 않았다. 앞으로 이제 뭐 이런 행정복지센터 이런 데서 민원인 상대로 앞에서 슬리퍼 신고 수박 먹으면 큰일 나겠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민원을 보러 가면 하반신은 안 보여요. 상반신만 보일지. 저도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 갈 때 복도에 조심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여성분들 같은 경우 또다시 구두 신기가 굉장히 불편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관광선은 더운 여름에 26도로 온도를 고정시켜버리잖아요. 모든 면에서 안 좋은 단계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일만 잘하면 된다. 복장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강력한 규제를 걸릴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구속보다는 자율 속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를 만들어주고 거기에서 좋은 성과를 내는 게 오히려 창원시 발전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 거지 지자체 단체장이 이런까지 시시콜콜하게 간섭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무원들 그렇잖아도 요즘 사기가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도 얘기 듣고 처음에는 좀 놀랐어요. 아니 슬리퍼 신은 거 보고 그렇게 기분이 나빴을까? 미던인이. 만약에 공무원이 정말 기분 나쁘게 놀리면서 슬리퍼 자랑도 하고 수박도 자랑하고 이랬으면 모르겠는데 설마 그랬겠습니까? 대부분 공무원들 아마 화장실 갈 때나 또 복도 갈 때 또 결제를 받으러 갈 때는 신발 받고 신고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너무 지나친 가슴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참 논란이 된다는 것 자체가 좀 안타까울 뿐이고요. 저희 뉴스파도 혹시 모르니까 슬리퍼 신고 오지 마시고요. 저희가 먹는 거 맛있는 거 좀 자제하면서 아무튼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예의바른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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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대 조재욱 교수, 부산일보 강대한 기자였습니다. 이상인의 비촌상인 이렇게 참 마음이 답답해질 때는 귀농하고 싶다, 귀찮아하고 싶다라고 표현한 분들이 많습니다. 노하우를 한번 배워보죠. 비촌상인 밀양의 파랑새입니다. 이상인 씨 함께 오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코스모스 피어있는 정든 고향력 고향이 좋아 밀양으로 귀찮은 배우 이상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매번 텐션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살려주셔서 밀양 가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제가 기 좀 들으려고 이렇게 또 준비를 했습니다. 앞서 1층에서 먼저 뵀었는데 제가 인사를 유쾌하게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늘 반갑게 인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두 주 만에 뵀는데 얼굴이 더 좋아지셔가지고 저랑 완전 반대길을 걷고 계신데 그렇죠. 오늘은 어떤 분을 또 소개해 주시라고? 얼굴이 더 좋아진 이유가 바로 오늘 소개해 드릴 분들 덕분인데 그분 때문에? 네, 의령에서 몸이 더 좋고 피부에도 좋은 벌꿀을 농사짓고 있는 볼라키 부부를 만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벌을 키우고 계신 분을 만나고 오신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어쩌다가 양봉에 도전을 했을까? 그리고 또 어쩌다가 의령을 귀농지로 골랐을까? 궁금해지는데요. 처음에는 귀농이 아니고 귀촌이었다고 해요. 아, 귀촌으로? 일단은 귀촌지 조건으로 첫 번째는 귀촌이다 보니까 창원에서 출퇴근이 가능해야 되고 두 번째는 집을 지어야 되니까 적당한 가격대에 땅이 필요했고 또 세 번째로 이 아내분들은 아무래도 도시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저희 아내도 밀양을 좋아하는 게 밀양에서 대구, 창원, 부산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KTX도 잘 그려져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찾은 곳이 의령이고 2015년에 의령으로 귀촌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이제 벌 양봉업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어떤 계기로 하게 됐을까요? 2년 동안은 이제 창원으로 출퇴근을 하셨는데 딸이 대학도 졸업하고 자립할 때쯤 이제는 큰 돈이 안 들어가니까 남편분이 이제 용기를 내서 직장을 그만두고 우리의 제2의 인생을 위해서 한번 투자해보자 해보자. 네. 농사를 본격적으로 지어보자 해서 선택한 게 양봉업이었다고 해요. 아니 그래도 할 수 있는 장목이라든지 다양한 농업들이 있을 텐데 양봉업 정말 쉽지 않아 보이는데 저는 벌만 봐도 정말 벌벌 떨거든요. 너무 무섭고 쏘인 적은 없는데 너무 겁이 나서 초보자들이 접근하기에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맞습니다. 양봉업이 굉장히 쉽지 않은 장목인데 처음에는 그래서 두 분도 투자를 했다가는 실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금이 적게 드는 장목으로 시작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인터넷으로 간접 경험도 하고 또 교재를 사서 공부도 하다가 교회에서 오랫동안 양봉업을 하신 스승님을 만났대요. 꼭 그런 계기가 있어요. 그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부님한테 하나하나 물어가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2017년도고요. 그래서 지금은 6년 차 양봉 농부가 되었죠. 기촌으로 시작해서 이제 양봉을 2017년부터 했으니까 6년 차 농부가 됐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상인 배우와 함께하고 있는 기촌 상인이고요. 오늘 의령에서 꿀벌 농사에 짓고 있는 권 낙희 씨를 저희가 잠시 후에 전화 인터뷰로도 만나볼 예정이니까 저희가 배우 이상인 씨와 제가 또 질문도 드리면서 관련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TV, 라디오, 유튜브 동시에 함께하고 있는 뉴스파다인데요. 라디오는 광고 듣고 오겠고요. 파동세계차엑스포 기관에 펼쳐진 한복 패션쇼 현장 TV와 유튜브 엠피터크로 보여드리고 저희는 돌아오겠습니다. 파동세계차엑스포 기관 4시 30분 정도 제대로 들어왔어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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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김은중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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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네 맞습니다 이 명단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다는 6월 15일부터 이제 군사기초훈련을 받게 되죠 이제 아시안컵 우승을 했기 때문에 아시안게임 우승을 했기 때문에 이제 군 면제가 됐고요 이제 훈련만 받으면 돼요 네 자 이렇게 축구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뭐 그야말로 좀 신났습니다 그런데 다음 이야기가 야구 소식인데 야 이거는 약간 좀 침울해지는 WBC 얘기잖아요 네 WBC가 떨어진 것도 떨어진 건데 그 뒤에 또 아쉬운 소식이 들려왔죠 5월 30일에 인터넷 매체에서 WBC에 참가했던 3명의 선수가 음주를 했다 특히나 뭐 접대부가 나오는 곳에서 음주를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그 뒤에 이제 KBO에서 조사를 한 결과 그 3명의 선수가 김광연 선수 이용찬 선수 정철원 선수로 밝혀졌어요 하지만 그 선수들은 접대부가 나오는 곳에는 가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고 다음 날에 휴식일이 있는 날에 술을 마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경기 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그런 자리는 아니었다라고 밝힌 것 같은데 그래도 실망감은 감추기 힘들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고 태극마크를 가슴에 달고 뛰는 상황에서 그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많은 팬들이 아쉬워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술 마시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거는 뭐 개인이 책임질 일이고 근데 이게 결과가 아무래도 좋지 않다 보니까 더욱더 야구팬들이 분노를 할 수밖에 없고요 사실은 과거에 메이저리그 뉴욕량키스에서 뛰었던 데이빗 웰스라는 투수는 새벽 4시까지 술 마시고 다음날 낮경기에 등판해서 퍼펙트 게임을 한 적이 있고요 그래요 그리고 과거에 국가대표 예를 들면 마이클 조던 같은 경우는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때 경기 전날까지도 골프와 저녁에는 카드 게임을 그렇게 즐겼다고 해요 매일매일 그렇게 휴식일을 보내는 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결국에는 마이클 조던 도 금메달로 보답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기력만 좋았으면 개인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을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경기 결과가 좋지 않았고 일단 아직까지 나오진 않았지만 접대부의 동성 여부가 좀 중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각 분야에서 음주로 논란이 많이 발생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성 지인님께서 왜 야구 선수들이 자꾸 문제가 될 거 하셨는데 저도 일단 기억을 더듬어 보면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다이노스 얘기가 있었고 이번에 또 이용찬 선수도 이 논란에 포함이 됐었는데 그리고 메이저리그 가면 강정호 선수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삼진아웃 되면서 피치버그에서도 이제 방출이 되고 말았었죠 저도 그때도 아니 본인이 선 타석에서도 김혜는 스트라이크 3개밖에 안 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음주로 삼진아웃이 됐으니까 야 이거는 다시 그라운드에 복귀하기가 어렵겠다 했는데 실제로 지금까지 저희가 볼 수가 없잖아요 특히나 음주에 대해서는 야구팬들이나 모든 스포츠팬들이 정말 강하게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정호 선수도 사실 KB류 리그 복귀를 시도를 했다가 야구팬들의 강한 반대에 못 이겨서 결국에는 돌아오지 못했고요 이용찬 선수는 좀 아쉬운 더 아쉬운 게 과거에 2010년도에 두산 시절에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이 또 있었었거든요 그때 있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또 이런 논란에 휩싸인 거에 대해서 참 아쉬운 선택을 한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이 미래님도 국가대표라는 영예의 무거움 소중함을 모르는 선수들인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 아 이게 물론 결과론적인 얘기라고 합니다만 선수들이 그 무게를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김광현 선수 같은 경우는 베이징올림픽에서 큰 역할을 했고 WBC 끝나고 은퇴들 선언하면서 이제 야구팬들에게 국가대표 은퇴를 자랑스럽게 알렸는데 화려한 피날레로 가고 있었어요 네 근데 전혀 이제 뜻밖의 지금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죠 결국에는 그 3명의 선수 모두 1군에서 로스터에서 말소가 되고 말았고요 김광현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은퇴를 하게 되면 은퇴 투어까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선수였잖아요 근데 이 분위기가 계속된다면은 참 마무리가 아쉬울 수밖에 없는 본인 야구 정말 오래 했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는 국가대표와 그런 상관없이 그냥 리그에서 잘하면은 은퇴 투어를 이제 구단별로 해주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국가대표의 성적이 많이 반영되는 리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김광현 선수도 지금 은퇴 투어를 할 수 있는지는 잘 지금 우려가 됩니다 네 참 야구 소식 전하면서 저희가 갑자기 온도차가 급격하게 났는데 축구 알려드리면은 이제 4강전이 오는 금요일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다시 오전 3시간이라 오전 6시이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만 부지런하시면 경기를 지켜보기 쉬울 것 같고요 반대편에 또 4강전도 열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과 우르가의 맞대결 내리고 있으니까 과연 어떤 팀이 또 4강에서 미소를 짓고 결승으로 갈지 일단은 대한민국이 2대 연속 결승에 오르길 바라면서 이영 해설위원과 스포츠 소식 머니볼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가 방금도 나눴습니다만 명성과 인기에는 그만한 책임이 당연히 뒤따릅니다 국가대표 또 팬들의 사랑을 받는 스타 모두 짊어진 무게가 굉장히 무겁겠지만 또 기꺼이 짊어지는 모습을 기대하면서 팬들은 언제나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비단 스포츠나 연예계뿐만은 아닐 겁니다 정치권 사회 지도층에 바라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도 동일합니다 뉴스파드 뉴스파드 월요일 순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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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충일에도 뉴스파다 시작합니다. 오늘 오전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후쿠시마 제일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해양방류에 사용하는 해저터널의 바닷물 주입작업이 완료됐다고 합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의 해양방류를 여름부터 시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호국 영향을 기리는 현충일의 우리에게 들려온 뉴스인데요. 과연 순국 선열들이 이 소식을 들었다면 어떤 말을 했을지 궁금해지는 현충일 전역입니다. 현충일 주는 경건한 의미를 잊지 않고 뉴스파다 여러분과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뉴스테이블에서는 현재 따끈한 뉴스를 짚어보겠고요. 변변한 가정사에선 가정폭력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률 이야기 두 변호사에게 듣겠습니다. 이어지는 왓츠인에서는 아시안컵 북메달을 따낸 여자야구 국가대표 투타 두 명을 만나보겠습니다. TV는 MBC 경남, 라디오는 제1FM, 유튜브는 엠키타카 여러분과 함께하겠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용료 있는 샵2244 문자참여 그리고 엠키타카 실시간 채팅참여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뉴스테이블부터 출발합니다. 오늘은 공휴일이기 때문에 5분 정도 먼저 빨리 뵙게 됐습니다.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조재욱 교수, 더펙트 강복음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 뉴스테이블에서 하만군에 5만 명의 관광객이 몰렸다. 하만 낙화놀이 축제 얘기를 저희가 했었는데 하만군 인구가 6만 명 정도 되는데 5만 명, 거의 육박하는 인구가 오면서 관객들이 오면서 아수라장이 됐다. 그래서 군의 준비와 대처에 저희가 문제점을 제기를 했었거든요. 박안수 경사남도 지사가 어제 이와 관련한 발언을 했다고 했습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박안수 경남도 지사가 어제 진주 경남도청 서부청사에서 열린 실국 본부장 회의에서 혼잡을 빚는 하만 낙화놀이 같은 축제나 행사는 예약제를 도입하는 매뉴얼을 해야 된다. 하면서 또 짧은 인삿말이나 좌석 배치 유연화 같은 이런 기관장 중심이 아니라 참여자 중심의 행사 문화를 추구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약제 도입 같은 이야기는 아마 교수님 말을 들은 것 같아요. 비슷한 교회인데요. 윤동현 아나운서 말을 들었죠. 교수님 얘기 아니었습니까? 어쨌든 잘 풀린 것 같아요. 저희 방송을 봤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낙화놀이 축제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때 한만군 군수께서 내년에 낙화놀이 축제를 폐지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한만군 역량으로는 도저히 좀 쉽지가 않다. 이렇게 많은 관광객이 몰려오면 그래서 우리 윤동현 아나운서가 대안으로 예약제를 실시하자. 이렇게 제가 이야기한 걸로 기억이 나는데 여하튼 지사께서 좀 좋은 안을 내놓았다. 이렇게 평을 내리고 싶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좋은 저는 대안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안전이 담보된 상황에서 지역축제 행사는 열리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역축제나 행사는 지역정제 활성화에게도 연계가 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역주민들에게 지역사랑 그다음에 자부심으로 이어지고 또 고향을 떠난 사람들에게 내 고향을 한 번 더 생각하는 그런 기회가 되잖아요. 그래서 가급적 방문객은 많으면 좋다. 이렇게 저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는 축제나 행사가 원활하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저는 이제 좀 더 하나 더 나가면 축제 기간을 좀 더 늘리면 어떨까. 하만의 낙화놀이 축제는 하루잖아요. 그러지 말고 예약제를 실시하면 많은 관광객을 받지를 못하니까 수용을 못하니까 그 예약제를 실시하되 축제 기간을 조금 더 늘리면 지역정제 활성화에도 좀 더 보탬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방송도 만약에 경남도가 본다면 이 교수님의 얘기도 참고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실시간 채팅으로 늘 소일꽃 외양간 고치는 꼴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다행입니다. 그래도 거론됐던 게 외양간을 없애버리려고 했어요. 그러지 않고 사고 우려도 줄고 지역의 대표 축제로 더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로 이어지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어서 저희가 파볼 이야기는 더불어민주당 소식인데요. 당 혁신위원장으로 임명된 이래경 다른 100년 명예이사장이 9시간 만에 그만뒀습니다. 정격 사의를 표명했는데 관련 이야기도 소개해 주시죠. 네. 그 이래경 이사장이 과거에 천안함 자폭이랑 뭐 미국이 코로나 진원지다. 뭐 이런 취지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니까 이 임명 9시간 만에 바로 사의를 표명을 했습니다. 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래경 이사장이 민주화운동 청년연합 초대 상임위원을 했었고요. 그리고 김근태계의 인사로 분류되긴 하지만 지난 2014년에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추진한 새 정치연합을 창당한 당시에 참여해서 한때 또 안철수계로 묶였거든요. 그런데 또 최근에는 이재명 대표를 지지한다. 이렇게 또 보고 있습니다. 네. 불법이나 비리 행위를 저지른 건 아니고 또 원내 인사도 아닙니다만 현충일을 앞두고 하루 앞두고 천안함 조작 이런 얘기는 참 국민들의 눈높이를 전혀 맞추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민주당에서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혁신, 쇄신의 적임자로 받던 인물인데 그렇죠. 그리고 또 정부와 집권 여당의 인사에 있어서 분명 민주당은 쓴소리를 많이 했던 기억들이 있는데 야 이거 좀 뻘쭘하게 된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일단은 이제 당 외부 말고도 당 내에서 비판이 너무나도 많이 쏟아졌잖아요. 제가 이게 늘 하는 이야기인데 SNS는 잘하면 본전이다. 그러니까요. 나갑지 않으면 안 하는 게 낫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여하튼 이분이 SNS에 그런 글을 올리다 보니까 이런 파장이 난 거고 이게 결국 이제 본인의 말대로 마녀사냥식 정정의 대상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본인의 마녀사냥식이라고 표현했지만 국민들 대다수는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고 여기에 대해 당 내부의 인사들이 또 불만을 쏟아내고 있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이게 이제 결국 총선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니까 본인이 사회를 표명한 것 같습니다. 부담을 많이 가진 것도 맞고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한나절도 안 돼가지고 사회를 표명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책임을 칠 수밖에 없고 지금 이제 정부 지지율과 여당 지지율이 굉장히 낮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주당이 한로를 못 차고 있는 것은 여러 이유가 있고 그 중에 하나가 동봉토역도 있고 그다음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사건도 있는데 그래서 민심이 많이 이탈되었는데 이거를 이제 뭔가 좀 위기로부터 탈피하고 국민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혁신일을 가동을 시킨 건데 여기 혁신일을 자리를 끌기 위해서는 위원장이 중요한데 위원장 선임을 잘못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리더십은 타격을 입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동봉투 말씀하신 코인 리스크도 있었는데 당장 당대표도 사법 리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보니까 또 민주당 내 권리당원 대표 직무정지 관련 요청 법원이 기각했다고 합니다만 이런 리스크가 있는 상황에서 선임했던 혁신위원장이 9시간 만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원래 선임부터 시작해서 당명을 바꾼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 첫 단추부터 지금 잘못 깬 상황이 됐고요. 그러면 민주당은 다른 적임자 바로 찾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이재명 대표가 이래경 이사장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다음 혁신위원장으로 역량 있고 신망 있는 분들의 주변 추천을 참조를 해서 잘 찾아보겠다고 말을 했는데 논란이 없는 인물을 찾기가 좀 힘들긴 하겠죠. 그래도 뭐 논란은 그냥 그 어느 정도 좀 2번보다는 논란이 덜한 인물을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야말로 소일골단 외양관 고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은데 교수님 어제 국민의힘에서는 선진화 특위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국민의힘은 선진화 얘기하고 있고 민주당은 지금 혁신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대로 지금 이뤄지고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은 좀 어떤 노선을 타야 될까요? 그러니까 혁신위원장에게 정권을 주게 됐거든요. 정권을 주겠다? 정권을 준다는 말은 공정권을 주겠다는 말과 똑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정권을 주기 때문에 혁신위원장이 누가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당내의 잡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혁신위원장이 누가 되느냐가 제일 중요한데 혁신위원장이 대중적 인지도도 있고 평관도 좋고 역량도 좋고 리더십도 있고 추진적도 좋고 이런 사람을 찾으면 좋은데 이런 사람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만일 설상 그런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사람들은 정치계와 연루되기를 좀 꺼려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정치판 자체가 진흙상판이잖아요. 본인의 이미지가 실출될 가능성도 높고 본인이 큰 정치의 뜻이 없으면 가급적이면 시민사회에서나 다른 분야에서 오랫동안 활동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잘 안 들어오려고 해요. 어쨌든 혁신위 출붐이 미뤄진다면 민주당 위기는 오래 갈 가능성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혁신위원장이 누가 되느냐가 민주당 혁신을 위한 제일 시급한 과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미래님께서 두 분께서 생각하시는 후보가 있을까요? 하셨는데 민주당에서 지금 고심하고 있겠죠. 저희도 한번 추측하면서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오프닝 때 얘기를 했었는데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해양방류에 사용하는 해저터널에 바닷물을 주입하는 작업이 완료됐다. 그런데 이 소식이 마침 또 현충일에 전해졌기 때문에 순국 선열들이 뭐라고 했을까 궁금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제가 상상을 해봤었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피지공화국의 한 사람이 얘기를 했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어떤 얘기입니까? 네. 이 피지 내무부 장관이 지난 3일에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20회 아시아 안보회의 중에 열린 해양의 안보 질서 관련한 섹션에서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바다 방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 일본이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한다면 그럼 왜 일본에 두지 않느냐 이런 사이다 발언을 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만약에 바다로 방류하면 어느 시점에서 오염수가 남쪽으로 흘러들어올 거다. 그래서 우리는 매우 우려가 크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앞서 중국에서도 그럴 거면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로 써라. 얘기도 했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비판하는 사람들의 내용을 고스란히 피지 장관이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요즘 탄산 없는 제로 많이 따지는데 이거는 제로가 아니라 탄산 과다 발언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속이 시원하죠. 시원한데 윤석열 정부가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생각을 해서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대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냥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대통령이 외교부 장관이 피지 장관처럼 저는 사이다 발언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피지 사이다 정부 고구마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피지하면 물만 유명한 줄 알았는데 탄산수도 유명하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이야기 넘어갈 텐데 창원시 의회 얘기입니다. 5분 자유 발언이 있지 않습니까? 자유 발언인데 자유가 사라졌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기존에는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할 때 의회 사무국을 통해서 의장에게 신청을 했다면 이게 변경이 됐어요. 위원회별로 4명씩 상임위원장에게 신청을 하게 바뀌었습니다. 즉 그동안 제안 인원보다 5분 자유 발언이 한 회때 한 8명 정도 할 수 있거든요. 50분을 쳐가지고 그런데 이 8명보다 더 많이 신청을 했을 경우에 추천제로 운영을 하다가 사실상 할당제로 제안이 돼버린 거예요. 할당제로? 그러면 의회 내에서 뭔가 고르게 기회를 주겠다 이런 내색을 표한 겁니까? 의회에서 고르게 주겠다 이런 것보다는 사실은 여당의 약한 야당을 탄압하겠다는 쪽으로 생각이 들지 않을까. 그러면 결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시의회 의장단에서 결정을 했는데 물론 운영위원회랑 논의를 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지난달 말쯤에 의장단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거의 사실상 할당제를 채택하면서 운영위원회와의 소통 부재가 아쉬움으로 남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장단에서도 의장도 국민의힘이 정당이고 그리고 국민의힘의 우위가 아무래도 수적으로 있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자유발언 기회가 축소됐다. 이렇게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말 그대로 5분 자유발언인데 이 자유발언의 기회를 제한하는 식으로 의장단이 규정을 마음대로 바꿔버리니까 오히려 의회 스스로 발언권을 제한한 것이다 라고 비판이 있습니다. 의회가 의회 스스로 발언권을 제한한 것이다. 그래서 전홍표 민주당 창원시 의원도 의회의 기본은 의회 민주주의입니다. 이번에 의사결정은 과정상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라고 하면서 기존의 5분 자유발언 신청을 사무국을 통해서 의장에게 하도록 돼 있는 것을 위원회별로 4명씩 상임위원장에게로 바꾼 점을 문제를 삼았습니다. 교수님 또 이런 경우는 저는 또 처음 보고 듣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의장단이 월권을 행사인 것 같아요. 월권 행사인 것. 왜 그러냐면 왜 이렇게 되었냐면 5분 자유발언할 때 중복 발언도 많다. 그 다음에 별 필요한 발언도 많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제도의 손을 보겠다 한 거거든요. 그런데 중복 발언이든 불필요한 발언이든 이거는 의장단에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언론이나 시민사에 우리 도민들이 평가하는 거예요. 시민들이 본인들이 그게 좋은 발언인지 나쁜 발언인지 왜 본인들이 평가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런 표현이 양현처럼 당 의회 내의 민주주의 절차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지금 이 제도를 손을 보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문제도 많고 5분 자유발언은 의원들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의원 자신이 소신이 있는 발언을 비력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 5분 자유발언은 그렇기 때문에 야당 의원들이 많이 하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야당 의원들은 집행부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적습니다. 더군다나 특히 지금처럼 의숙수가 여당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더 그런 현상이 잦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집행부와 소통의 기회가 적은 야당 의원들에게 5분 발언은 굉장히 필요하고 여기에 이제 5분 발언이 축소되다 보니까 야당 의원들에게 반발이 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말씀 들으면서 실시간 채팅으로 틱틱틱 소리가 납니다. 오디오 상태가 이상한 것 같습니다 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괜찮다. 충분히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판단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주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저희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김익은 창원시의회 의장 같은 경우에는 5분 자율발언 총량 50분 제한규칙 포함해서 5분 자율발언 운영 방식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라고 기사 속에 보도가 된 것을 제가 또 확인을 냈고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경남대 조재욱 교수, 더 팩트 강고은 기자 함께했고요. 오늘 또 현충일인데 나와주시느라 너무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변변한 가정사 변변하지 않은 가정 문제도 박변 조병구와 함께하면 변변해집니다. 박찬우 변호사, 조아라 변호사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 먼저 영상으로 먼저 저희가 만나보고 두 분의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사연이 올 시간 됐어요? 왜? 나야! 잘못해서는 나야! 불절한 나야! 나야! 이 죄송해요! 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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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참 폭력이 어떤 상황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는데 드라마 장면이었고요. 영상만 봐도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라는 분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조아라 변호사께서 이 드라마 보셨습니까? 아니면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네, 드라마 재밌게 봤고 분노하는 주변의 아주머니들의 반응도 열심히 보고 그랬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을 겪고 변호사님 찾아오는 분들도 많을 거잖아요. 네, 실제 많습니다. 많고 특히 이제 옛날 분들 그런 폭력이 노출이 많이 되어 있었던 분들 많으시고 평생을 살아오시다가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왜 이제 꼭 하려고 하시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내가 이제 이제는 끝을 내야 된다.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아왔고 또 친정 부모님 얼굴 생각해서 참았고 여러 가지 이유들은 있으시거든요. 더 이상 참는 게 아니다라는 판단을 하시고 이 집 귀신으로 죽지 않겠다. 그런 마음으로 뒤늦게라도 이혼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젊은 분은 많고요. 당연한 건데, 그렇죠. 그런데 예전에는 내 주변에 이런 환경들을 많이 봤던 어머님들이 계시다면 요즘은 이제 본인 스스로 많이 좀 생각하고 변호사가 찾아오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뭐 집안일이라고 해서 가정폭력이 있어도 경찰부로 그렇게 안 했거든요. 부부 싸움하는데 왜 경찰부로나 이렇게 생각 많이 하셨단 말이죠. 그렇지만 이거는 과거에는 가정폭력이 없어서 경찰을 안 부르는 게 아니고 최근에는 가정폭력이 이슈화된 게 최근 들어서 가정폭력이 늘어서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이건 이제 개인의 어떤 인격의 문제거든요. 개인의 인격과 그 보호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그렇게 선처를 해주거나 이런 부분이 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그만한 어떤 가정폭력에도 법으로 제도로 어느 정도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통해서 보호받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뭐 이거는 당연한 변화입니다. 당연한 수순이고요. 이렇게 가야 되고요. 가정법률 상담소의 발표에 따르면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혼 상담을 한 여성의 48.8%가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호소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혼을 생각하고 변호사를 찾아간 두 명 중에 한 분은 가정폭력을 당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학폭뉴스 이런 거 보더라도 폭력에 있어서 물리적인 폭력만 있는 거 아닙니다. 언어폭력도 있고 좀 다양하게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가정폭력의 범위도 좀 더 넓어지고 있습니까? 박찬원 변호사님 좀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가정폭력법에 보면 비단 물리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어떤 정신적, 정서적 폭력도 폭력에 해당한다고 명시되어 있고요. 그리고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것도 같은 범위에서 가정폭력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폭력도 좀 범위가 광범위해지고 있고 한 상황에서 저희가 오늘 주제로 잡은 가정폭력 두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요즘 가정폭력에 있어서는 매맞는 아내보다는 매맞는 남편이 저는 좀 더 익숙한 것 같거든요. 제 얘기는 아닙니다. 매맞는 남편이 더 늘어나는 추세인가 싶기도 하거든요. 네, 실제로 매맞는 남편이 많이 늘었어요. 이거는 실제로 늘고 있는 거예요? 네, 가정폭력상담소 어떤 상담 건수 중에 10건 중에 3건은 피해자가 남성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남자가 강도의 차이지만 여자분들 꼬집고 때리고 밀치고 물건 던지고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씁쓸한 거기도 한데 남편분들이 어디 가서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오죽 못 났으면 맞고 사냐. 그러니까 남자로서 뭔가 이건 참 민망하다. 어디 말하기도 부끄럽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수치스러운 것이죠. 그리고 또 아이들 때문에 찾는 경우도 있고요. 오죽했으면 여성가족부에서 이제 남성 가정폭력 당하는 남편을 위해서 보호시설을 따로 마련하겠다. 이런 정책도 발표했습니다. 맞아요. 저도 오늘 검색해보니까 그 뉴스가 있도록 하더라고요. 변호사님은 혹시 만나본 적 있으세요? 아매 맞는 남편분들이요? 있습니다. 그런데 남성분들의 또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맞는 걸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지만 이걸 엄청난 유책 사유라고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아 내 아내가 나를 그렇게 때려도? 때려도 혹시 나한테 맞을 만한 어떤 사유가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좀 그런 건 어디 있습니까? 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자들은 맞으면 내가 힘에서 밀려서 맞는 건데 남자들은 자기가 폭력을 당해도 좀 이거를 폭력이라고 인지하기보다는 나는 때릴 수 없으니 하고 참아서 아 제가 그건 폭력입니다. 안 되는 일이에요 라고 말씀을 드려야 그제서야 내가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깨닫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참 어쨌든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라는 말씀을 저희가 한 번 더 드리면서 제가 또 라디오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광고 듣고 올 시간이 됐습니다. 변변한 가정서 함께하고 있고 그 결혼 전에는 또 행복하게 또 한복 고르는 고민도 하곤 하는데 저희가 관련 영상 준비를 했고요. 라디오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시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복디자이너 강맥래 한복 시작한 지는 한 35년 됐습니다. 오늘 패션쇼 한복은 제가 2년부터 준비한 옷들이거든요. 염색도 제가 직접 했고 그림 다 직접 한 거예요. 모델 하나하나 사이즈 키 널령 다 보고 그냥 무뚝대고 입히는 거 아니거든요. 미리 다 체크하고 선정을 해가지고 옷을 입습니다. 어찌 보면 촘스럽고 좀 안 예쁜 색깔이라도 한복은 입으면 화려하고 예쁘죠. 색감이 좋은 것 같아요. 몸매도 카브되고 다 안 어울리는 사람이 없죠. 다 입으면 내가 봤을 때는 다 예뻐요. 한복은 자본식을 가지고 가거든요. 한복은 한복이잖아요. 그냥 우리 정통 이게 한복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계랑을 안 하는 편이에요. 저는 상대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 옷이라는 건 전 세계가 한복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저는 별 관심이 없어요. 사실. 그렇게 하는 게 왜 그런지 이유를 모르겠고. 갱복궁에서 일반 기승복 같은 거여서 그런 걸 패션쇼 하는 거는 좀 한복도 아니고 아예 그냥 맹동거리에 가서 하든지 이랬는데 갱복궁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한복을 사랑해주고 아끼고 많이 입고 해외 갈 때 가서도 기본적으로 한복증을 하나 들고 와가지고 거리에서 찍고 이러면 많이 알려지지 않을까요. 네 현중일 뉴스파다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서 TV 시청자분들께서는 음질이 좋지 않다라는 말씀을 남겨주셨는데요. 저희가 빠르게 개선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동안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변변한 가정사 두 변호사와 함께 가정폭력에 대해서 저희가 짚고 있고요. 샵2244 문자 참여 받고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바로 보내주시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 유튜브 엠피타카 3시간 채팅으로는 무료로 또 상담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자 가정폭력 그래도 여전히 아내 쪽이 더 많을 것 같은데 남편의 폭력이 당연히 정당화될 수 없는데 그래도 그 폭력을 행사하는 그 이유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 어떤 것들이 있어요? 사실 뭐 어떤 경우에도 폭력이 정당화되었으면 되죠. 그렇지만 나쁜 남편의 어떤 역할을 제가 속된 말로 맞을 짓 해서 맞았다 이런 거 아니고요. 그런데 아내분들 중에 조금 심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물리적 폭력이 아니더라도 정서적으로 폭력을 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지나치게 감시하시고요. 가스라이팅하고? 네. 연락 누구하고 봤는지 누구 만나는지 계속 통제하시고요. 그리고 뭐 반려동물 남편이 아끼는 반려동물을 해치겠다고 협박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TV 드라마에서 보셨다시피 남편이 게임 좋아하는데 게임기 욕조에 담그고 남편이 게임하는 거 보기 싫다고. 그건 저도 좀 아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내분들 중에 남편한테 너무 정서적으로 좀 심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고요.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그러면 폭력을 당했으면 이게 실시간 중기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증거 확보가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증거 확보를 저희가 요청을 많이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일상적으로 폭력을 당하지만 증거 확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것이 딱 폭력의 상황이 노출이 된다 하면 바로 경찰에 신고 드릴 것을 저희가 권유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와서 폭력을 멈추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신고를 한 내역 자체 그게 또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폭력을 당하고 신체 어떤 흔적이 남는다 하면 다음 날이라도 바로 진단서를 또 발급을 받아달라고 요청을 드리죠. 특히 이제 요즘에 어린아이들 키우거나 애완동물 키우는 가정에서는 홈 CCTV 많이 달고 있잖아요. 거기에 녹화된 경우들도 많았습니다. 집안 내에서 어떻게 보면 아무런 의심 없이 설치할 수 있는 CCTV이기 때문에 그 CCTV 통해서 가정폭력의 소리라든지 그런 화면이 녹음이나 녹화된 경우들도 있었고 이제 또 자녀들이 성년인 경우에는 자녀들이 평소에 이제 아빠나 엄마의 어떤 성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술을 해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약에 아내가 맡고 있어요. 그럼 남편의 동의 없이 그런 걸 녹화한 걸 보여줘도 이런 건 상관없습니까? 네. 어차피 이런 가치 있는 장면을 찍은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몰래 촬영하는 게 문제가 되는 부분 성범죄 부분에 있어서 촬영하는 게 동의 없이 된 게 범죄가 될 수는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괜찮습니다. 그렇군요. 박 변호사님도 어떤 비법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하면 증거 확보를 좀 더 잘할 수 있을까? 수월하게 할 수 있을까? 그 증거 확보라는 게 사실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가정폭력 막 일어나 잠깐만 있어봐. 녹화 좀 할게.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리고 내가 딱 몇 시 몇 분에 맞는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증거 확보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으면 미리 조금 녹음을 좀 하시거나 아니면 좀 폐쇄된 곳보다는 조금 밖에 나오셔서 좀 다른 사람이 볼 수 있거나 또는 도움을 청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겠죠. 한 가지 더 중요하게 많이 쓰이는 자료가 폭행을 하고 남편들이 다음날 사과하는 경우 있거든요. 다 때려서 미안하다고요. 그렇죠. 문자로 사과를 하거나 전화해서 어제 이렇게 이렇게 한 거 그러면 내가 말을 하는 겁니다. 왜 나 그렇게 때렸어? 그럼 상대방 인정을 하잖아요. 그걸 다 지우지 말고 용서하면 또 지우시거든요. 용서하지 말고 모아주시는 거예요. 향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녹음도 해야겠네요. 그렇죠. 녹음이 되거나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이런 거 주고받은 거 이런 거 다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증거를 확보할 수도 있는데 애초에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경찰에 신고해서 만약에 경찰서 일단 끌려간다면 폭력이 심해서 잠시만 헤어져 있는 거지 또 같은 집에 살 수도 있잖아요. 그게 더 걱정이 되고 부담스러워서 신고 못하는 분도 많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경찰이 봤을 때 격리가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가 있습니다. 임시조치라고도 하는데 격리를 시킬 수 있고 기간도 두 달, 세 달 이렇게 몇 달 간격으로 정해서 격리될 수 있고 접근금지, 전화하거나 문자하는 것도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좀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법이 워낙 잘 되어 있어서 특히나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그리고 피해자가 동의를 한다면 보호시설에도 데려다 주거든요. 또 다쳤으면 의료기관에도 데려다 주고요. 그런 부분 잘 되어 있으니까 가정폭력 발생하면 꼭 신고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가정폭력에 있어서 배우자 간의 폭력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우리 자녀들도 저는 정서적으로도 충분히 폭력을 당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좀 아이들이 좀 고생을 더하고 충격을 많이 받는 경우도 참 많지 않습니까? 다 보는 아이들이 많잖아요. 좀 어때요? 실제로 보면은. 실제로 제가 아까 경찰에 신고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부부가 양당사자가 계속 신고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피해자라고. 아, 서로요? 네, 서로 피해자라고. 그래서 결국 경찰이 봤을 때 신고가 너무 잦으니 두 부부가 모두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해서 수사기관에서 아동학대로 기소를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충분히 그런 가정폭력이 아동학대에도 해당한다는 거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좀 악용하는 사례도 많겠네요. 실제로 악용하는 사례 맞습니다. 특히 이혼소송 중이거나 양육권으로 다툴 때는 먼저 신고해서 내가 피해자라는 어떻게 보면 지위를 선점하게 되면 이혼소송에서 내가 유책배우자가 되거나 양육권을 가지고 오는데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피해를 당하지 않았는데 혹은 아주 경미한 신체적 접촉이 둘 사이에 있었는데 다투는 과정에서 그걸 내가 가정폭력의 피해자라고 신고를 해서 상대 배우자를 집에서 내쫓는 거죠. 그리고 아이를 못 보게 하거나 그런 방식으로 이혼소송을 더 유리하게 진행을 하는 경우도 좀 많습니다. 변호사님도 이렇게 좀 요즘 신박하다고 표현하면 안 되는데요. 정말 희한하게 전개되는 이런 가정폭력 그리고 이혼 사례들을 보신 적 많으십니까? 가정폭력과 관련해서 조금 재미있는 게 뭐냐면 가정폭력으로 처벌을 받으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벌금 내시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데 그 벌금이 사실은 같은 주머니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한 가정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네. 한 가정에서 나오니까. 오히려 잘못해서 벌금 내시고 상대방한테 당신 때문에 쓸데없이 돈 내게 돼서 면박죽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요. 참 이게 내 인생이 행복해야 자녀들도 행복하고 살 수 있습니다라고 김일영님께서도 남겨주셨고 두 분 말씀드리면서 증거 확보 정말 중요하고요. 주의 도움을 청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주의 도움도 많이 청하십니까? 가정폭력에 피해가 당하고 있는데 경찰 신고는 지금 너무 부담스럽고 주변에 도움을 청하는 이런 경우도 많습니까? 진짜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면 주변 이웃들한테 도움을 청하는 경우들도 많고요. 특히 이제 여자분들은 친정 가족들한테 처음에는 말하지 못하다가 이후에 이제 도움을 청하는 경우들도 사실 종종 있습니다. 나중에 그런 분들이 당시 상황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진술한 그 잡힐 진술서 같은 거 제출해 주시는 경우들도 많아요. 자 이제 1분 30초 정도 남아있는데 박상민님께서는 방송사의 제보 이런 얘기도 남겨주셨는데 그 전에 경찰에 먼저 신고부터 심각한 사안이면 꼭 좀 하시기 바랍니다. 증거 확보도 중요하겠고요. 자 박찬호 변호사부터 듣겠습니다. 오늘 좀 마무리하는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때는 꼭 신고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가정폭력 그거 쉽게 잘 못 고치거든요. 어떤 법으로 어떤 절차를 좀 겪고 나면 본인에게도 좀 경고의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또 교육 수준이 높거나 경제력이 높은 가정에서도 가정폭력은 있거든요. 보통은 아내가 경제적 지위나 사회적 지위에 억눌려 있는 경우 많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으니까 꼭 독립적으로 어떤 보호 조치를 받으셔야 됩니다. 네 조하라 변호사님 듣겠습니다. 가정폭력이 있는 경우 이제 여자분들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으로 약자이기 때문에 아이들 위해서 참는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부모님 행복한 모습 보고 행복한 가정 내에서 구성원으로 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경제적인 이유로 부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이들의 행복을 위한 길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을 해주시고 경제적 부분이 걱정이 된다 하시더라도 또 양육을 하는 경우 양육비를 통해서도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고려하셔서 피해가 있다 하시면 곧바로 신고를 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네 지금 말씀 듣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참 오늘 하루도 걱정을 많이 했던 배우자가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좀 부디 두 분 말씀 잘 듣고 참고하셔서 변변하고 또 무탈한 한 주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은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람의 뉴스다 왓츠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왓츠인에서는 두 번째 야구인과의 만남을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TV, 유튜브 시청자분들은 아마 이 두 분이 들어올 때 복장만으로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경남 최초의 여자야구단 창미아의 선수인 또 우리 여자야구 국가대표의 투탈기도 한 두 분입니다. 박민성, 박주화 선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출연해 주셔서 두 분 모두 감사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축하부터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2023 아시아야구연맹 여자야구 아시안컵에서 동메달을 목에 걸었는데 자 먼저 박민성 선수죠. 네 먼저 소감부터 듣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홍콩에 가기 전부터 목표가 슈퍼라운드에 진출해서 동메달을 목에 걸고 오는 게 목표였는데 일본하고 대만 팀한테는 아쉽게 졌지만 개최국인 홍콩을 3, 4회전에서 이기면서 저희가 목표로 했던 거를 이룰 수 있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박민성 선수가 말한 슈퍼라운드 진출이 4위까지 허락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네. 그런데 대한민국이 말씀해 주신 대로 일본, 대만에 이어서 3위에 자리하면서 이제 오르게 됐고요. 두 번째 또 이 대회에 동메달을 따낸 대한민국 대표팀 그 속에 박주화 선수도 있었습니다. 역시 소감 듣겠습니다. 일단 우선은 저희 대표팀 선수들이 우상 없이 그리고 또 사고 없이 잘 돌아온 것 같아서 그게 가장 기쁜 것 같고요. 그리고 물론 민선이와 말했던 것처럼 저희가 목표했던 바를 또 이루고 물론 일본, 대만한테는 졌지만 나머지 게임을 전부 다 승리를 거두면서 또 좋은 성적으로 돌아올 수 있게 돼서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아시아야구현맹 여자아구아시안컵이 3회째더라고요. 1, 2회 대회 성적 보더라도 일본, 대만이 성적이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대한민국이 이번에 또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두 분은 그렇다면 국제대회 출전은 처음이었습니까? 국내 대회는 창미화가 참 많이 거론되고 있거든요. 네. 처음이었어요? 저는 17살 때 한 번 나간 적이 있고요. 어떤 대회에 나갔어요? 이 대회입니까? 네. BFA 제2회. 2회 대회 때? 네. 제가 2, 3회 이렇게 두 번 나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처음이셨고요? 네. 저는 대표팀을 지금 4년째 하고 있는데 올해 처음으로 국제대회를 나갔었어요. 국제대회 나가보니까 그러면 처음이었잖아요. 네. 어떻던가요? 저는 이제 말로만 들었던 막 이제 지금까지 해왔던 언니들이 이제 국제대회는 다르다. 국내 대회를 뛰었던 거랑은 조금 더 다르고 수준이 높다라고 말로만 들었어서 그런 설렘과 또 궁금증을 안고 이제 첫 국제대를 나갔었는데 확실히 잘한다고 했던 일본 대만 팀을 보고 좀 놀랐기도 하고 한편으로 또 배울 점이 많다라고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제가 하면서 느낀 게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 여자야구도 많이 발전을 했다. 물론 민성 언니도 전 대회를 갔다 왔지만 예전과는 좀 더 발전된 우리나라 야구를 보고 그래도 희망이 있다는 걸 많이 느낀 것 같아요. 그렇군요. 대회, 해외 대회는 첫 출전이었고 그리고 박민성 언니라고 부르고 있는데 언니인 민성님은 박민성 선수는 마운드를 지키는 투수고요. 그리고 주아님께서는 유격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핫코너를 또 잘 지켜야 되고 이 3유관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박민성 투수가 박주아 선수에게 또 많이 기댈 수밖에 없는데 특히나 이 3유관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유격수 자리가 중요한데 어떻게 좀 칭찬 좀 해주세요. 이번 대회 좀 어땠습니까? 잘 막아줬어요? 일단 뭐 팀에서도 항상 제 뒤에 주어가 있기도 했고 해서 이번에 좀 많이 믿었던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믿은 만큼 잘 잡아서 잘 던져주고 타격 부분에서도 많이 잘 쳐줘서 제가 좀 편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박주아 선수가 보니까 유격수인데 또 타선, 타순을 보면 4번을 또 주로 맡았죠. 네, 맞습니다. 대표팀 타선을 이끌었던 박주아 선수고 6경기에 출전해서 18타, 7안타, 10타점, 타율이 3할 8푼 구리네요. 그리고 또 OPS가 또 8을 상의하고 있어요. OPS는 출루율과 장타율을 합한 수치를 말하는데 또 매경기 타점을 또 신고하면서 우리 대표팀의 타선을 이끌었고 특히나 또 박민성 투수는 마운드를 지키는 데 있어서 정말 투타 모두 좀 든든해지는 이 두 선수가 대표팀의 또 성적을 보여주는 계기를 마련했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뉴스파트에 모셨고요. 박민성 선수도 슈퍼라운드 진출을 결정지은 경기가 또 필리핀전이었습니다. 이때 또 역투를 펼쳤고 4이닝, 4피안타, 2개의 볼렛, 4탈삼진, 3실점, 1자책점으로 또 호투를 하셨습니다. 이번 대회 모두 3경기 나와서 7과 3분의 2이닝 투구하면서 5실점, 평균자책점, 4.57을 기록한 박민성 선수라고 합니다. 야구는 또 기록의 스포츠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꼭 읽어드려야 돼요. 정말 이래야 어트타가 얼마나 잘했구나 이해를 또 하실 텐데 자 어쨌든 이제 4강에 올랐고 여자 야구 월드컵 출전권도 획득을 했다고 하는데 이거 언제 열립니까? 월드컵은요? 일단 올해 8월에 캐나다에서 A그룹 예선전이 열리는데요. 아 그게 슈퍼라운드입니까? 네 슈퍼라운드를 갔기 때문에 티켓을 얻어서 8월에 월드컵 예선전을 치르게 되고 그리고 이제 미국, 캐나다, 호주 팀들과 조별리그를 치러서 여기서 3위 안에 들게 되면 또 내년에 캐나다에서 본선이 열리거든요. 그거를 나갈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여자 야구 월드컵이 2024년에 있는데 이 대회에 나가는 티켓을 지금 반만 잡은 거네요. 확실하게 따내지 못한 거고 슈퍼라운드에서 또 좋은 성적이 있어야 우리가 또 지켜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분이 이제 홍콩에서 값진 경험을 했고 또 이제 캐나다 가서 또 꼭 좀 경기를 잘 치러내야 하는데 두 분은 이제 대표팀 같은 팀원이기도 하고 또 같은 소속팀이에요. 창미아라는 야구팀에 소속이 돼 있는데 자신 있는 분이 먼저 왜 우리가 창미아인지 창미아 어떤 팀인지 소개를 해주시죠. 라디오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간이 많이 뜨면 안 됩니다. 먼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저희 이제 창미아 팀. 네. 저 먼저 해주시죠. 저희 창미아 팀은 이제 2020년 7월에 창단한 팀이고요. 또 전국에서 많지 않은 또 협회에서 운영을 하는 또 체계적으로 선수 출신인 감독 코치님들 밑에서 훈련을 하는 팀입니다. 그래서 1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또 야구를 좋아하는 누구나 이제 저희 팀에 와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팀인 것 같습니다. 네. 박민성 선수 잘 비껴 온 것 같은데 제가 여쭤봤던 거는 창미아니까 창원인 것 같고 야니까 야구인 것 같은데 미는 뭡니까? 도렘이 아니잖아요. 미. 미녀라고 합니다. 야구를 또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또 아름다우면 창미아라고 지었겠습니까? 네.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은 언제 입단이라고 해야 됩니까? 언제 가입을 했던 거예요? 먼저 박민성 선수. 저는 작년 1월 달에 가입을. 아 지난해 1월이요? 네. 오. 아니 근데 지난해 1월 가입을 했는데 국제대는 그 전에 또 출전했었네요? 네. 저는 그 전부터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여자 야구를 하게 돼가지고 고1 때부터 국가대표가 돼서 그때부터 나가게 됐어요.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두 분 모두 대학생이신 분입니까? 네. 다 대학생. 네. 대학생이고 그리고 창미아에 지금 또 가입이 돼 있고 네. 띄고 있는 상황이고 박주하 선수는 언제부터 창미아 소속이었습니까? 저는 이제 창단 멤버죠. 창단 멤버? 네. 이제 2020년 7월에 창미아가 창단을 했었는데 그때 처음 창단할 당시에 창미아 조건이 원래는 창원 거주자만 창미아에 가입할 수 있었어요. 근데 제가 본가가 경남 하동이 본가고 그렇다 보니까 원래는 창미아에 가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이제 제가 운동을 할 곳이 없고 또 여자 야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제 협회에 제가 운동을 하고 싶어서 이제 제 사정을 얘기를 했는데 이제 협회에서도 흔쾌히 또 제가 운동을 할 수 있게 해주셔가지고 창미아에 가입을 해서 운동을 하게 되었어요. 야. 그러면 하동에서 계속 왔다 갔다 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박민성 선수는 그럼 고향은 어디이십니까? 저는 부산에 살고 있습니다. 아. 두 분 다 일단은 창미아가 아니네요. 부미아고 하미아고 그런데 뭐 또 부산 경남 우리 또 하나니까 또 야구로 또 유명한 지역이다 보니까 지금 창미아에서도 활동하고 계시고 어. 이 창미아가요. 창단한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뭐 실력으로서는 충분히 강팀으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말에 선덕여왕배 전국 여자 야구대회 챔프리그 창단 처음으로 정상에 오르기도 했고 어. 지난해 대회에서는 준우승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대회에 이제 그 서력에 성공했던 거군요. 네. 그때 이제 개인상을 휩쓸었던 또 창미아 선수들이었는데 박민성 선수는 우수 투수상. 네. 그리고 박주화 선수는 최우수 선수상. 네. 맞아요. 그러니까 MVP고 MLB로 따지면은 싸이영상 수상을 하신 거고 그리고 김혜서 선수가 또 팀원이죠. 네. 네. 순상을 쓸어 담았다고 하는데 자. 그리고 또 지난해 또 상을 받았어요. 창미아 팀이요. 불굴의 최동원 영웅상을 수상했다고 하던데 네. 최동원 씨 당연히 아시잖아요. 최동원 선수. 네. 다 들어봤습니다. 네. 경기를 직접 보진 못했더라도 네. 야구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분이라면 충분히 들었을 텐데 가장 존경하는 선수였습니까? 좀 어땠습니까? 이 상 받았을 때? 네. 일단 이 상이 이제 창단 2년 만에 저희가 또 여자야구 대회를 재패하면서 여자야구의 열풍을 일으켰다라는 그걸 좀 크게 공로를 인정받아서 저희가 이제 불굴의 영웅상을 받게 되었는데 또 이게 정말 KBO 레전드 선수신 또 최동원 선수님의 이름을 딴 상인 만큼 조금 더 영광스럽고 또 기쁘게 받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아 제가 얘기를 더 하고 싶은데 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마무리할 시간인데 이제 앞으로 두 선수도 꿈꾸는 바가 클 것 같습니다. 먼저 언니인 박민성 선수에게 묶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목표가 어떤 것인지 또 최종 목표는 무엇인지 듣겠습니다. 일단 저희 나라에 여자야구 실업팀이 생기면 좋겠지만 그게 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저는 조금이라도 어릴 때 일본 실업팀에서 야구를 하는 게 제 최종 목표입니다. 일본 여자야구 실업팀은 이 저변에 확대가 잘 돼 있나 보군요. 네. 일본은 여자야구가 활성화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예. 이왕이면 좀 우리나라에 빨리 좀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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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으로 바꿀 수 있는 그래서 또 우리나라에서도 여자야구가 직업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싶습니다. 오늘 두 분 또 창미아의 투타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실시간 채팅으로도 보니까 주아야 하늘이랑 이모랑 외식 중에 유튜브 보고 있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두 분에게 너무 궁금한 게 많은데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고요. 그리고 이제 캐나다 여자야구 월드컵 그게 지금 윤곽만 지금 보인 상황인데 확실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두 선수도 응원하고 대표팀도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창미아 조만간 단편 영화로도 만나볼 수 있다고 하니까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미아의 성장기 경기 영상 일상생활도 담겨 있으니까요. 우리 지역 유일한 여자야구단 창미아 영화 제작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관심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TV로 시청하신 분들은 음질 상태가 고르지 못했는데 다시 한번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방송에서는 깔끔한 음질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And spring became the summer Who'd have believed you'd come along Hands Touching hands Reaching out Touching me Touching you Sweet Caroline Good times never seem so good I've been inclined To believe that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파다 시작합니다 코로나19 기간 방역 최전선에 섰던 지역 의료원들이 정상화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마산 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서 병상 가동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정부 지원도 예산 부족으로 언제 끊길지 모른다고 합니다 의료 불평등 해소, 갈수록 전문의 구하기도 어려운 현실 여기다 앞서 간호법을 두고 보건복지의료연대와 간호협회 등의 갈등도 있었죠 지역이 처한 위기는 보건, 의료 분야마저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파다 뉴스테이블에 이어서 왓츠인에서 삼성의료원장과 창원보건소장을 각각 지낸 이종철 교수를 모시고 지역공공병원의 역할, 보건의료인력의 방향성 등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TV는 MBC 경남 라디오는 JLFM, 유튜브는 엠키타카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2244 문자 참여 기다리고 있고요 유튜브의 엠키타카 3시간 채팅으로 여러분의 의견도 저희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뉴스테이블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네, 뉴스테이블부터 출발하겠습니다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조재욱 교수, 경남도민일보 이창훈 기자 오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해양방류에 사용하는 해저터널에 바닷물을 주입하는 작업이 완료됐다 또 일본은 원전 오염수 방류를 여름에 실시할 계획이다 일본의 보도를 저희가 소개해드렸었는데 오늘 여기다가요, 오염수 걱정을 더하게 만드는 일본발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어떤 겁니까? 후쿠시마의 원전 관리를 맡고 있는 곳이 도쿄전력인데 지난 5일에 원전 부근 바다에서 잡힌 어류의 방사성 물질의 수치를 발표했습니다 검사 결과 우럭에서 1만 8천 베크렐의 방사성 세슘이 검출됐다고 합니다 이런 게 처음은 아니고요 네, 현재 일본 식품위생법에서 1kg당 베크렐을 기준치로 제시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기준치보다 180배가 높았던 방사성 물질이 나온 거고요 또 같은 장소에서 지난해 4월 잡힌 지이노레미에서도 1,200 베크렐이 세슘이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세슘이 가다 노출 때 암이나 유전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방사성 물질로 알려져 있고 교도통신이 이 같은 내용을 보도하면서 이처럼 높은 수치의 세슘이 검출되는 것은 물고기가 잡힌 곳이 원전 근처의 방파제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요, 일리가 있네요 그래서 도쿄전력이 대책을 내놨는데 이 물고기들이 항만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그물을 쳐서 이걸 대책으로 마련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교수님 안심이 되십니까? 코미디죠 이게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잖아요 미봉책에 불과한데 그 물고기들이 건물에 다 잡히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빠져나가는 물고기도 있을 거고요 입국 심사할 수도 없잖아요 오늘 정부 여당의 승일정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 후쿠시마 우르기 우리 앞바닥까지 올 가능성은 없다라고 이렇게 일축을 했는데 이게 과연 정부 여당의 의원으로 살 소린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몇 년 전에 당시 원희룡 제주지사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단 한 방울의 후쿠시마 오염수 용납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얘기가 1리터에서 10리터까지 번진 상황인데요 그다음에 승일정 의원도 오염수 방류로 인해서 피해가 예상되는 주변국들과 똘똘 뭉쳐가지고 공주해가지고 일본에 압박을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2020년 10월에 했더라고요 이외에도 현재 정부 여당에 몸담고 있는 많은 인사들이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극렬히 반대를 했는데 이제 와서는 괜찮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참 그러니까 정부 여당 의원들의 목소리에 우리가 믿음을 못 가진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네 어쨌든 이 사안을 두고 이제 여야 갈등도 더 심화되는 모양새였는데 국민의힘은 민주당 괴담 선동을 하지 마라 과학적 근거를 무시한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저는 정부나 시찰단의 오늘 소식까지 오늘 일본발 뉴스까지 어떤 반응을 할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시찰단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구체적인 결과를 발표해야 되잖아요 네 시찰단이 지난달 31일에 한 차례 활동 결과를 발표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이렇다 할 과학적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시찰단이 회견에서 과학기술적 검토 과정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 이렇게 자평을 하게 됐는데 시찰단의 발표 내용을 보면 일본의 우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달종 제거 설비를 거쳐서 측정 확인용 설비 등으로 이동해서 보관이 됐는데 이러한 장비들의 성능을 어느 정도 입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국민들이 사실 가장 궁금한 건 그렇다면 시찰단이 본 결과가 무엇이냐 이것일 텐데 마찬가지로 오늘까지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찰단은 추가적인 자료 확보와 일본 측의 질의응답 답변을 종합해서 분석 결과를 내놓겠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그 시점이 언제일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직접 시료를 채취한 게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국제기구의 평가를 들어봐야 되는데 아예 EA가 만약에 괜찮다고 하면 우리는 뒤집을 거리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여전한 상황인데 여기서 천일염 사재기 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것도 소개 좀 해주시죠 자영업자 커뮤니티에서 발달이 됐는데 최근에 천일염을 100만 원치 샀다 그리고 앞으로 더 살 의향이 있다 이런 글이 올라왔고요 소금의 사재기 정황은 명확히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소금 가격은 오르고 있었습니다 6월 첫째 주에 천일염 탄지 가격이 20kg 기준 한 17,800원 정도인데 4월 첫 주 대비 26%가 올랐다고 하고요 이러한 사재기 정황에 대해서 정부는 일단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부의 발표를 보면 최근에 비가 많이 내리기도 했고 그리고 현지에서 생산자들이 장마체를 앞두고 출하량을 조금 조절하다 보니까 가격이 오른 측면이 있어서 사재기와는 거리가 있다고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바닷물과 관련된 모든 상품들은 계속 이런 사재기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교수님 좀 어떻게 바라보세요 소금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거잖아요 불안 심리가 가중이 되면 천일염 사재기 할 수밖에 없겠죠 오늘처럼 세슘이 대량으로 검출되었다는 소식이 들리면 이런 현상은 더욱 더 가중될 수밖에 없고요 그 뭐 천일염 한 포대 가격이 지금 26%, 7% 정도 올라왔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다른 요인도 있겠지만 분명히 불안 심리가 가중되어서 가격이 올라간 부분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측면을 좀 고려할 때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지 못한 게 너무나도 안타깝고 정부가 어떤 반응을 내놨던데요 해수부에서는 이제 방사능 검사를 포함해가지고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만일에 방사능 수치가 높게 나왔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할 건지 제가 그게 궁금해요 그러니까요 방사능 검사는 해야 되는데 이게 안전결과가 나오면 그때 어떻게 할 건지 그때는 때가 너무 늦었잖아요 수습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좀 우리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알고 우리 국민들의 말 말고 좀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부는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최근 비가 내린 날이 많아서 천일염 생산량이 감소했고 생산자들이 장마철을 앞두고 출하량을 조절하면서 가격이 오른 것이다 그래서 사재기가 있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 넘어갈 텐데요 국민의힘 경남도당 위원장 관련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원래 정점식 위원장이잖아요 그렇죠 이분이 지금 인기가 끝난 겁니까? 그렇죠 정점식 위원장을 포함해서 17개 시도위원장의 인기가 지난달 말로 종료가 됐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보통 재선 의원이 도당 위원장을 맡는데 경남의 재선 의원들은 한 차례씩 한 번 위원장을 다 맡았었거든요 다 한 번씩은 했구나 네 한 번씩 했고 현재 의원들 사이에서 차기 위원장을 누가 맡을 것인지 논의가 활발해야 되는데 이것이 진전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총선을 앞둔 상황을 보면 다른 지역에서는 조금 공천 과정에서 유리한 입지를 정하려고 물밑 경쟁이 치열한 모습인데 경남만큼은 다른 지역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당 위원장 하면 저는 충분히 탐낼 만한 자리 같은데 총선도 앞두고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총선에 맞물려 있으면 쉽지 않은 자리예요 부담스러운 자리니까? 경남 도당 위원장은 경남의 선거를 책임지는 총책임자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총선 때 경남에서 출마한 동료 의원들을 도우로 선거운동도 하러 나가야 되고 또 총선은 비례대표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구와 함께 비례대표를 실시하고 있는데 비례득표를 위해서 경남 일대를 또 누려야 되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 본인 선거에 좀 소홀히 할 가능성도 있고 본인이 당선이 일단 돼야 되잖아요 이게 좀 불리하게 작용하는 거고 또 도당 위원장이 된다고 해가지고 정치적 인지도가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중앙당의 산자리를 차지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당빈을 더 많이 내야 되고요 그래서 희생이 많이 따르는 자리이다 보니까 기필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츠보면 희생을 더 해야 되는데 안타깝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때 김두관 위원장 뽑힐 때 경선이 진행이 됐기도 했었고 그리고 박준호 도의원과의 뭔가 설전도 있었던 것을 저는 기억하는데 국민의힘은 좀 다른 분위기입니다 임기가 그럼 1년입니까? 1년이고 말씀 드렸듯이 복수 후보가 나오면 도당 대회를 열어서 뽑는데 국민의힘도? 네 갈래적으로 의원들끼리 정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단수 후보를 내고 도당의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중앙당의 승인을 받는 이런 절차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365일 임기는 이미 스타트가 된 거죠 그렇죠 흘러가고 있고 이제 누가 될지 궁금한 대목인데 그런데 스포츠에서 다루는 게 보통 징크스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또 징크스가 거론되더라고요 기사로 보니까 네 경남도당 위원장들이 총선에서 낙선하거나 불출마하는 사례가 유독 많았거든요 16대부터 19대 총선에서 당시에 도당위원장을 맡았던 이들이 공천에서 낙선하거나 불출마 선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20대와 21대 총선에서도 공천을 받았지만 본선에서 떨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16대 때 황성균 의원이 총선 3개월 전에 불출마 선언을 했고 17대 18대 때는 윤환도 김기춘 의원이 공천을 받지 못했습니다 가각게는 20대 때 강균 의원 또 21대 때 강석진 의원이 공천을 받아 출마했지만 결국에 쓴 잔을 마셨습니다 앞서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동안에 TV, 유튜브 화면을 통해서는 거론되고 있는 3명의 후보가 나왔었거든요 일단은 이런 징크스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기피하는 현상에 대해서는 글쎄요 도민들의 시선이 어떨까 궁금해지는데요 교수님 낙선 사례 때문에 기피하지는 않을 겁니다 낙선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현직 도당위원장쯤 되면 공천을 받는데 유리하게 자격을 많이 하거든요 안 그래도 지금 앞서 거론된 3명 후보자들 보면 중앙당에서 중책을 맡고 있거나 또 당을 위해서 열심히 언론활동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역 일각에서는 지역을 너무 소홀히 하는 거 아닌가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도 도당위원장이 되면 아무래도 다른 국회의원이나 지역구 위원장들보다 자기 지역구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도당위원장을 기피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저희가 후보로 물망에 오르고 있는 3분을 TV 화면을 통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어떤 분이었죠? 이름만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모두 초선위원이고요 최영두, 서일준, 강민국 의원이 있고 원래까지는 하영재 의원도 포함을 했는데 개인적인 문제로 탈당을 했기 때문에 3명으로 추려졌습니다 그러면 보통 나이순 이런 것도 따질 수도 있겠네요 최영두 의원이 유력하지 않나 이것이 중론입니다 다시 한번 저희가 화면에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언제쯤 발표가 될지 궁금해지는데 아직 따로 나온 건 없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테이블 경남대 조재욱 교수, 경남도민일보 이창환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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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이제 핫 이슈를 짚어볼 텐데 마침 또 앞서 국민의힘 경남도당 위원장 후보로 거론됐던 분 중에 한 분을 전화 인터뷰 기다리고 있는데요 특히나 또 이분은 오늘 전화 인터뷰 준비한 계기는 다가오는 6월 25일이 한국전쟁 발발 73주년이 되는 날인데 당시 우리나라에 참전했던 국가에 참전 기념물이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념물에 새겨진 또 기록된 특정 지명을 두고 지적이 일고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동해 일본해 얘기입니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 저희가 전화 연결을 준비했는데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강한대 아니고 강민국 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또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활동까지 하셔가지고 굉장히 바쁘신데 저희가 모시고 싶었는데 전화 연결로 하게 됐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제가 더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할 얘기가 이제 5분 정도 저희가 시간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요즘 그 한일 관련 얘기가 참 많은 것 같네요 그 해외에 있는 한국전쟁 참전 기념물에 동해가 일본해로 이렇게 표기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앞서 말씀하셨지만 한국전쟁 정전 70주년이라는 뜻깊은 해를 맞이해서 한국전 참전 국가들의 기념시설물을 실태파하는 가운데서 참 이런 어처구니없는 현실을 인지하게 됐습니다 확인 결과 보니까 9개 한국전 참전 기념시설물 총 384개 중에 한반도와 인접 바다가 표기된 시설물인 식물 3개인데 절반 이상 13개 시설물에서 동해가 아니라 일본해로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이걸 참전한 국가 측에서 마련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정부가 이렇게 마련한 겁니까 네 이 9개 한국전 참전 기념시설물 대부분은 참전한 해당 국가에서 설치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러나 이 중에서 국가보훈처가 또 예산을 지원하여 또 설치된 시설물도 49개나 됩니다 그래서 당은 또 별반 다르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49개 시설물 중에 한반도가 그리진 시설물이 14개가 되는데 동해를 단독으로 표기한 시설물은 3개밖에 없습니다 아 그 위원님 지금 동해랑 일본해는요 나란히 같이 변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기도 하고 또 한국전 참전의 의미를 두면 동해만 되죠 동해를 하는 것이 또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동해를 단독으로 표기한 시설물은 3개에 그쳤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로 대응이 나섰습니까 네 제가 이번 국가보훈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 본인의 이 문제를 지적했고요 그래서 박민식 장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여 또 바꾸도록 하겠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추후에 국가보훈부가 전수조사를 통해서 정정조치를 제대로 이행하는지에 대해서 면밀히 증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훈처 말씀하셨는데 오늘부로 보훈부로 또 출범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6월 1부로 했습니다 현충일 또 하루 전에 정부가 발표하기도 했었고 또 윤석열 대통령도 순국선열들에 대한 예우를 강조하면서 이 내용을 밝혔었는데 아무래도 일본의 단독 표기만 된 걸 우리 순국선열들이 본다면 참 어떻게 말씀하실까 저도 궁금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모든 국가보훈부로 승격된 의미도 어떻게 보면 국가의 애국의 시작은 정말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보험가족에 대한 사랑에서부터 시작되지 않느냐 라는 의미로 보훈부가 승격된 만큼 이제 이런 국외 통국전 참전 기념식 선물 등 이런 부분도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 국격이 이제는 세계 6위에서 9위 국가 아닙니까 거기에 맞게끔 이제는 보훈부가 또 승격된 만큼 충분히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네 호국 보훈의 달에 저희가 반드시 또 의원님 이렇게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하고 싶어서 시간이 많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만 오늘 전화 연결을 부탁드렸고요 특히나 용어나 지명이 하늘이 엮여있는 문제에서는 역사적 사실과 진실의 근간에서 특히나 조심하고 예민한 사안 아니겠습니까 아 물론입니다 지적하신 만큼 좀 빠르게 정정이 되길 바라면서 너무나 아쉽습니다만 다음에 또 직접 모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벌써 마쳤습니까 너무 아쉽네요 네 벌써 끝입니다 5분밖에 되지 않아서 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강민국 의원과 전화 인터뷰 진행해 봤고요 하동세계차엑스포 기간에 열린 한복패션쇼 현장을 저희가 이번 주 보여주고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 청소분들은 광고 듣고 돌아오시죠 강민국 의원과 전화 연결해 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문화 외교사절단 단장을 맡고 있는 정사무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계승하고 또 발전하기 위해서 한복패션쇼를 계속해서 개최해 나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나라고 우리 땅에서 우리 국민이 우리 문화를 선보이는 걸 언제든지 원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한국의 문화를 좀 세계에 알리고 싶어서 개최하게 됐었습니다. 우리 문화를 세계 중심으로 옮기고 싶다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세계 5권역을 방문했습니다. 아프리카, 중남미, 아시아, 중동, 유럽, 미국에서는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등 다양한 도시에서 또 개최를 했고요. 한복이 가장 임팩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복패션쇼를 통해서 해외 인사들의 눈과 귀를 또 만족시켜드리고 또 직접 입어보고 체험하시는 게 가장 인상적으로 기억에 남고 또 무엇보다도 해외에 나가서 우리 문화를 알리는 데 있어서 의상만큼 또 간편하면서도 임팩트가 있게 효과적인 문화를 알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수준 높은 문화적 가치의 전통문화와 현대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데 있어서 저희가 기여할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저희한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지속적으로 대한민국의 브랜드 이미지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하는 그런 문화외교를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뉴스타 왓츠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삼성의료원장과 청원보건소장을 지낸 이종철 성균관대 명예교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지역의료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또 기대는 충족이 되는 시간이 될지 저도 역시 기대가 많이 되는데 오늘은 좀 어떤 일을 하시다 오셨습니까? 네, 아침에 마산대학교에서 보건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했죠. 사실 4차 산업혁명이 우리가 현실화되면서 여러 가지 의료 기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료를 굉장히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전 보건소장이시고 현재는 특강도 나가고 계신 걸로 제공을 들었는데 2018년부터 청원보건소장을 역임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4년을 하셨고 그렇다면 그 전에는 삼성의료원에 계시던 겁니까? 네, 제가 삼성의료원에 원장을 하고 성균관대학에서는 의무부총장을 했죠. 그걸 끝내고 미국에 보건학을 공부하러 갔습니다. 그게 사실 제가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지만 굉장히 오랫동안 거의 10여 년을 원장으로서 재임을 하고 있었는데 참 어려웠어요. 굉장히 열심히 해도 어려워서 내가 보건학을 한번 공부해서 왜 이렇게 어려운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숙제를 한번 풀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정책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보건정책학이라고 하면 보건, 의료, 환경 이런 대부분의 것들도 배우는 부분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대학원 학생으로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우리 지역으로 내려오신 거잖아요. 바로 내려온 건 아니고요. 그게 이제 제가 공부가 끝날 무렵에 우리나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진료심사평가위원장으로 좀 와줬으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2년간 하고 끝나고 난 뒤에 사실은 높은 사람이 있다 보니까 제가 좀 이상해요. 그래서 사실은 산테하고 술래길을 다녀왔습니다. 아마 칠레죠? 아니요. 칠레가 아니라 스페인산 테고에 약 800km 거리를 45일간 걸었죠. 그 걸으면서 제가 느낀 바 있어서 제 고향이 창원이고. 아, 그렇군요. 그래서 여기에 공공의료에 일을 좀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내려왔습니다. 막상 와보시니까 보건학도 배우셨고 어떻게 생각했던 의료 환경이었습니까? 아니면 보통 기사들 보면 많이 열악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어땠습니까? 아니요. 제가 지역사회를 찾아갔을 때 사실 지역사회의 의식주는 참 좋았습니다. 의식주 환경은. 그런데 불행하게도 의료 환경이죠. 의료 돌봄이 안 되고 있었어요. 의료 돌봄. 그러니까 구라파에서는 서구죠. 서구에서는 의식주 돌봄과 함께 의료 돌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무슨 연유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저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를 찾아보고 있긴 하지만. 아무튼 의료 돌봄이 잘 안 되고 있어서. 이거는 자리를 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의료 돌봄이 부족한 것은 자리를 잡지 못한 것은 수도권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도 거의 비슷하다는 말씀인 거죠? 네. 어디 나왔다. 그래서 이제 창원보건소 근무 당시에 내부에만 계신 게 아니라 또 열심히 또 왕진도 가시고. 네. 그러니까 실제 그 의료 돌봄을 제가 손으로 피부로 느껴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지역사회에 있는 그 많은 나이 많은 분들이죠. 사실 이제 우리나라의 그 지역사회에 나이 많은 분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가난하죠. 우선 우리나라에 나이 많은 분들은 가난하고 여러 가지 병을 한꺼번에 또 가지고 있고. 또 혼자 사는 독거노인들도 많고요. 그 중에는 우리나라가 불명예스럽게 우울증을 갖고 있는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많아서 약 인구 10만당 40명 정도의 자살률도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을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제가 피부로 느끼고 싶어서 나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려오셔서 어떻게 좀 실천에 나선 게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 보건소에 근무하는 간호사들 중에 방문 간호사가 있어가지고 지역을 방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숫자가 얼마 안 되긴 하지만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약구 창원던처로 보면 2, 3천 명의 굉장히 많은 돌봄을 필요로 하는 의료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는데 7, 8명 정도의 방문 간호사가 찾아가서 보기에는 너무나 열악하죠. 그런데 제가 거기 그분들하고 같이 방문을 했죠. 해서 이제 환자를 보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문제가 있을 때 그분들이 의뢰를 하고 자문을 받아야 될 의료진과의 소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역할을 해주긴 하지만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도 의료 돌봄이 제대로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고 사실 간호사들이 나가고 있으니까 그 간호사들하고 지역사회 의사들하고 소위 말하면 민간의 협동으로 의료 돌봄을 한다면 안 될 것도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을 제가 가졌고 그런 제안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직접 또 우리 지역 와서 느끼는 바가 분명 달랐는데 약간은 좀 결이 벗어난 질문이 될 수도 있고 어찌 보면 결이 같은 질문이 될 수도 있겠는데 최근 간호법 두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있었잖아요. 그걸 보면서는 그러면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이 좀 드셨어요? 저는 그 간호사들의 역량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합니다. 제가 사실은 우리나라에 임산간호전문대학원을 성균관대학에 맨 먼저 설립을 했습니다. 결국은 간호사들이 병원에 와서 여러 군데 돌다 보니까 그 우수한 자원들이 우리 의사들은 내과, 외과, 소아과 이렇게 있듯이 중요한 부분이죠. 소위 말해서 중환자실, 응급실, 수술방 이런 데서 오래 있으면 굉장히 잘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임산간호전문대학원을 만들었는데 그중에는 지역사회 돌봄으로 나가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나가서 일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는 아까 제가 처음에 서두에서 얘기 드렸듯이 제가 나가보니까 의사하고의 소통이 안 되더라는 얘기죠. 그 이유가 우리나라에는 주치의 제도가 없는 나라입니다. 주치의 제도가 없다? 네. 그러니까 방문 나간 그 환자의 주치의가 누군지를 모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방문 나간 간호사가 환자를 혼자서 해결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거는 의사와 간호사의 협동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지. 꼭 의사가 간호사 위에 있다. 제가 이런 말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의사가 보는 눈에 그 주치의 의견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게 의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전혀 이루어지지도 않는 상태에서 간호법이 단독으로 되어버리고 났을 때 그럼 앞으로는 어떡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반대를 한다 안 한다 를 떠나서 그런 기본적인 절차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각에선에 의사들에 대한 선입견이라고 할까요? 이미지가 이번 계기로 해서 좀 악화된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한 말씀 더 해주신다면요. 제가 얘기 드리고 싶다면 지금 정부에서 정책적 입장에서 좀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지금 의료 사회가 굉장히 바뀌고 있는 환경이 바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소아과 산부인과를 예를 들면 소아과 환자들은 굉장히 제가 일선에서 일할 때에 비해서 지금 반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머리수에 비추어서 우리가 돈을 벌게 돼 있으니까 소아과 의사들은 이론적으로 보면 반밖에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출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침 또 출산률도 떨어지고 있네요. 떨어지고 있죠. 거기에 비해서 지금 노령화 사회가 급속도로 노령화되고 있으니까 신경과 의사는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치매를 보는 내지는 정신과 의사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요즘 또 피부과가 뜨겁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의 정책적 연구가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고민은 하고 있을까요? 지금 고민해가 늦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하고는 있어요. 하고는 있을 거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의료 자원이 앞으로 얼마나 필요하고 어디일까? 무슨 과가 얼마나 필요하고 하는 이런 자원에 대한 문제를 좀 공부해 줬으면 이와 같이 엄청난 문제들은 안 생길 겁니다. 그런데 이 생기고 났으니까 결국 의사들이나 정부나 다 허둥지둥하다 보니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의사들이 국민들한테 잘못된 인상을 심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창원 최근에 이제 라디오 들어보면 창원의대 유치 홍보 그리고 좀 강조하는 그런 멘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창원의대 유치도 신설이 아니라 기존 의대를 증원하는 쪽으로 지금 가득을 잡고 있다고 하던데 그럼 이런 건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거는 이제 이렇게 보겠죠. 예를 들어서 창원대학에 의과대학을 세우려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많은 의과대학을 한 신설의과대학을 세우려면 엄청난 돈을 들이니까 기존에 지금 제가 원장을 하고 있던 삼성 의료원만 하더라도 성진관대학에 학생이 40명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좀 더 늘리면 부족한 의사를 채울 수도 있고 또 비용은 더 안 들여도 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의료에 돈을 얼마나 쓰겠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꼭 대학을 만드냐 안 만드냐의 차원을 떠나서 가능하면 비용은 줄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창원에서 태어났는데 이 100만 인구 의과대학이 없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사실 그때 창원대학에 계시는 분하고 열심히 있어도 뛰었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의미보다는 가능하면 우리도 적은 돈으로서 의료를 좀 제대로 잡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의료의 접근에 있어서도 지역의 상황을 또 잘 고려를 해야 될 텐데. 그렇죠. 창원보건소 게시 때 보면 IT 치매 안심센터를 도입하셨어요. 이런 것도 의료 그리고 또 지역에서 적용할 때 있어서 여러 가지 성격을 고려하시고 추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4차 산업혁명의 여러 가지 기법들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제가 1994년도 삼성서울병원에 처음 시작할 당시에 전산으로 처방하고 그다음에 전산으로 업무 기록하고 그리고 영상 장비는 전부 팩스로 받아들이는 세계 최초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그런 게 아무것도 안 되냐는 얘기죠. 굉장히 디지털 헬스케어가 굉장히 발전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는데 아까 얘기 드렸듯이 의사가 없는 정말 이런 창원 같은 경우라면 지역은 더 열악하죠. 그럼 거기에 가능하면 그런 IT 기법을 도입했으라도 환자에게 도움을 줘야 안 되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시골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공중 보건이 더 부족하고 말씀 잠시 하셨습니다만 산천 같은 경우에 몇 억을 준다 해도 의사가 안 구해져서 정말 고생 많이 했었잖아요. 그럼 말씀하신 그런 안심센터 IT 치매 안심센터 같은 새로운 선진화된 시스템 같은 게 도입이 되면 의사들이 그럼 지역으로 많이 올까요? 돈을 꽤 주는 것처럼 보이는 데는 안 온다고 하는데. 아니요. 저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어렵고 힘든 일을 하는 사람에게 대우를 더 잘 해줘야 됩니다. 대우를 더 잘 해줘야 불러올 수 있다. 사실 서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서요. 돈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사실 그런 게 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도 권력도 명예도 다 가진 서울에 비해서 지방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가 오려고 그러겠어요. 저는 열악한 환경일수록 더 대접을 해줘야지. 첫째, 그래야 오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대우를 잘해주려면 일단 어떤 것부터 해결되어야 될까요? 뭐 결국 그 사람들이 와서 어쨌든 고향은 다른 곳일 테니까 와서 살집을 마련해 준다든가. 어느 정도는 자식은 그래도 어느 정도 된 도시에 나가서 공부를 시켜야 될 테니까. 그런 걸 좀 도와줄 수 있는다든가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부분부터 해줘야 안 되겠나 싶고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보건소에 근무할 때 의사가 왜 없냐. 제가 참 많이 따져봤는데. 그 지역의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의사에 비해서 보건소에 있는 의사들 치고는 3분지 1위밖에 안 됩니다. 그럼 요양병원까지 보건소에 왜 오려고 그러겠어요. 그리고 또 보건소에 와 있는 의사가 사실은 그 자리에만 있을 수 있는 거지. 다른 보건소라든가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여러 가지 검역소라든가 이런 데 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진도 안 되죠. 봉급은 작죠. 다른 데 가서 공공의료로서의 정말 자기의 자질을 올릴 수 있는 역할도 해보지 못하죠. 단순히 공사정신 하나만 챙길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해줘야 그래도 올 수 있지 않겠냐는 얘기죠. 이런 것들은 좀 생각이 분명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정말 머리가 좀 바뀌어져서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참 이렇게 오늘 또 어렵게 모시기도 했고 특히나 또 고향이 창원이다 보니까 또 창원 보건소장으로도 근무를 하셨고 어찌 보면 처음에 들었어야 됐는데 교수님께서는 그럼 어떻게 의사를 해야겠다 생각하셨습니까? 사실은 저는 제가 우리 집에 오남이 인유의 굉장히 큰 가족입니다. 그런데 제가 넷째 아들로 태어나서 제 모친이 항상 아프다는 걸 제가 보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옛날 말로는 체했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항상 속이 거북하고 더부룩하고 체했다라는 걸로서 평생을 살아서 제 머리 속에는 의사 외에 다른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어머니의 병을 한번 고쳐보고 싶다. 거기에 도전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의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해서 저희가 듣기로는 또 고 이건희 회장의 주치의까지 하셨다고 들었는데 정말 의사 시작할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 이건희 회장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이건희 회장님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미래를 쳐다보는 눈이 탁월하신 분입니다. 의료 관련해서도 그렇습니까? 의료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참 탁월하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은 제가 병원 경영학을 공부하지 못한 사람이 병원 경영학을 시작을 했을 때 사실 그 회장님께 배운 게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그분은 제가 보기에 타고난 사업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료에 있어서도. 어떤 게 그러면 다른 병원과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분을 모시고 미국의 엠드앤더슨 병원에 사실 모시고 가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분이 병원을 고치기 위해서. 그런데 진료실로 주사 맞으러 가자면 병원 중정을 거치게 돼요. 어디요? 병원의 그 가운데. 아, 네네. 중정을 거칠 때 지나가다 보면 커피집이 하나 있습니다. 마차를 가지고 끌어서 도넛하고 커피를 파는데 항상 거기 둘러서 둘이서 한 개씩 먹고 잘 갔어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저보고 그래. 이 원장, 우리 병원에 저거 만들면 안 될까? 그게 우리나라에 병원에 스타벅스가 들어가게 된 시작입니다. 정말 병원의 환경이라는 게 어찌 보면 정말 굉장히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어려워하는 곳이잖아요. 굉장히 딱딱한 느낌이죠. 그걸 딱딱한, 정말 좋은 커피향으로서 좀 바꿔주고 그리고 아침 일찍 와서 기다리는 분이 돈가스, 도넛으로 먹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냐는 얘기죠. 그런 지혜가 그 자리에서 금방 나와요. 그래서 참 대단한 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병원에도 가면 저도 말씀하신 별다방에 있길래 놀랬습니다. 그러네. 그게 시작입니다. 우리나라에 도입한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들도 가는 데 있어서 매번 부담만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시설이 아니라 조금 더 편하게 접근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시작된 거죠. 뭐 이 외에는 또 좀 다르게 접근한 그런 시설들이라든지 도전 같은 건 없었습니까? 뭐 결국은 우리 회장께서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서울대학 연세대학은 진료, 교육, 연구 중에서 교육과 연구라는 건 아주 백년 전통을 가지고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비해서 아산병원이죠. 현대아산병원은 저희들보다 5년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우수한 자원들 한 번 걷어갔죠. 그 다음에 시작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인류의 반여를 들었을까라고 고민을 하는 중에 제일 먼저 생각한 게 환자에게 친절하자. 우리나라의 그때 우리나라의 문화 중에 정말 환자 앞에 거만하고 내지는 좀 우월감을 가지고 있고 가면 기다려야 되고 또 촌적 없이는 안 되고 이런 병원의 잘못된 문화를 한 번 바꿔보자. 하는 게 저희 회장의 생각이었고 저도 아주 깊이 동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병원 문화를 바꾸는데 정말 큰 역할을 했다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할 수 있고 그게 정말 삼성서울병원이 우리나라의 최고의 병원이 되는데 동인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앞으로도 또 의료계에 있어서 변화도 필요하고 특히나 또 지역의 병원에 있어서도 변화가 많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이 드는데 이제 한 2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앞서 잠시 언급하셨듯이 요즘 피부과, 성형외과 이런 의사들은 많이 늘어나고 수요도 많아지고 있는데 출산율이 정말 저조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 지역의 위기이기도 하고 국가의 위기이기도 한데 의료계 선배로서 이런 대목에서 어떤 말씀을 해 주시고 싶은지도 궁금했고요. 또 마무리 말씀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시면 이번 기회에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기분 안 좋아할 사람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피부과 그러면 정말 피부 질환을 본다기보다 많은 사람들이 피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형외과 그러면 정말 잘못된 부분을 재근을 하는 게 아니라 미용 성형에 더 열을 올립니다. 그런 부분은 좀 줄여야 되겠죠. 저는 오히려 줄이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정말 필요한 부분을 더 늘여야 되고요. 그게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우리의 제도상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정말 의사라는 직업이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의 생명이라는 건 하늘이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의사는 다행히 하늘이 준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걸 부여받았죠. 그 소명의식을 잊지 말아줬으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와 더 붙여서 한 가지 제가 더 이야기를 하고 싶다면 환자가 저를 찾아주는 건 감사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감사하면 환자 앞에 화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만 꼭 좀 지켜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50년 의료 현장에서 느꼈던 최근의 의료 현장과 또 어떤 의사가 원장님께서 지금 더 생각하는 좋은 의사인지도 엿들어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종철 성균관대 명예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의사에게 이 신이 잠시 또 건넨, 빌려준 가치 있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방금 만나본 이종철 명예교수의 또 직업의식이자 소명의식이라는 말씀도 함께 들었습니다. 원로 의료인의 철학을 또 후배 의료인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또 느끼는 바가 있었던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뉴스파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